찻속에서 똥기저귀 다 갈고, 지금 아주 기분 좋은 사람 누구예요, 누구. 아주 소리 지르고, 아주. 할머니가 기저귀 간다고. 할아버지하고 엄마는 지금 치과에 들어가고, 너랑 너는 엄마 젖 부지런히 먹고 지금 똥 부자 찰찰 찰찰 사고. 할머니가 이 찻속에서 지금 기저귀 다 갈았죠? 넘어서야지 허리를 그렇게 짓을 수가 없어요. 아근근근근 independentcence 내 아버지를 쭉쭉 해주면 아주 좋아하죠.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두 발을 다 하나 둘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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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저귀 갈고 나서 이렇게 쭉쭉 해주면 되게 좋아져 애들이 아아앙 아앙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끽끽끽끽 앙강강 구강강강 끽끽끽끽끽 얘도 운동하는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? 그래요? 운동하는거 좋아요 빠이 빠이 아침부터 이제 밥 밥물 많이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네 빠이 성장들은 감사합니다.